직무 적합성 평가 직무 적합성 평가로 AI 면접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지금 그러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군대 같은 경우도 특기 적합성 평가로 들어가고 있어요 언제 수시체형이 올라올지 모르는 그런 형태로 이제 공고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강사님들 만나는 시간 전국 강사자랑 오늘은요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혹시 AI 면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AI 면접 전문가이신 박성준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I 면접이라니까 뭔가 기술, 로봇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활성화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나를 AI 면접관에 맞춰서 잘 보여줄 수 있을까를 그래서 AI 면접을 준비하는 것과 대면 기존의 면접을 준비하는 것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를 AI 면접에서 합격하는 게 더 어려워요? 대면 면접에서 합격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럼 앞으로 진짜 이 AI 면접이라는 게 지금도 각광을 받고 있지만 향후에 미래를 좀 더 밝게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분야가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기업에서, 채용에서의 의미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기업마다 또 특이점이 있는 게요 기업에서 활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져요 어떤 기업은요 AI 인적성 어떤 기업은 AI 역량 평가 어떤 기업은 또 AI 면접 이런 식으로 각자 기업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량 평가를 하는 데 쓰이는데 요즘은 더 많은 인풋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군대 그리고 학교 진로 쪽에도 영향을 조금씩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군대 같은 경우도 특기 적합성 평가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간부급 또한 군 특기병들 대상으로도 지금 시범사업도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참고용으로 쓰이고 있지만 평가 배점이 또 들어가는 순간 이제 부사관 쪽 아니면 장교 쪽 간부 쪽 아니면 학교에서도 ROTC 쪽 등등 이런 학교와 학원과 이러한 부분에서도 분명한 이슈가 좀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교육청에서도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어요 한 교육청은 학생들이 너무 퇴사율이 높다 퇴사율이?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 봤더니 내 직무와 내 성향과 이 회사와 적합성이 안 맞아서 좀 그만두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무적합성 평가로 AI 면접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지금 그러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한 이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장학사님 뽑을 때도 2차 면접 때 직무적합성 평가가 들어갔어요 점수 배점으로 그래서 고시학원 쪽에서도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도 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저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거를 또 크게 보는 이유는 진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가 진학 그리고 대학교의 한 대학교는 아예 입시 자체에 AI 면접을 보고 적합도를 평가하고 있어요 입시부터 그런데 이게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이 프레임은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바뀌지 않을까 엄청나겠죠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이 이제 인적성과 아니면은 이 역량 평가와 그리고 그 데이터들의 이제 그 부분으로 개발되는 부분들이 이제는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런 AI 역량 평가 기술도 상당히 발생을 많이 하네요 또 다른 분야나 아니면 다른 산업군이나 이런 쪽에서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학교에서도 자유학년제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는 진로나 적합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슈가 지금 커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에 관련된 이 내용들이 점점 확장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요새는 또 수능에서 선택과목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적으로 할 때도 그런 AI를 통해서 적성 검사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애니웨어그램이든 MBTI든 저거는 이제 RCR로 주로 쓰지만 이러한 검사를 토대로 해서 나에 대한 성향적 요인 행동적 요인 그리고 이러한 특이점들을 이제 알면은 내가 이 직무와 매칭을 했을 때 비교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긴다 라는 거죠 그러한 패턴에 이제 이 프로세스들이 이제 적용이 돼서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죠 학생들이 이제 성적과 이러한 부분으로 가는 것보다 이제 맞춤형으로 가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이제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거는 많은 정보 데이터와 많은 이제 개발에 대한 인풋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1월에 세미나가 예정에 있으신가요? 어 네 1월에 제가 이제 메타버스를 강의해 주신 안수영 강사님과 함께 저는 이제 AR 면접을 맡고요 그 안수영 강사님은 파워포인트 강의를 맡아서 일정은 1월 6일 1월 7일 AR 면접 채용 트렌드에 대한 부분과 약간 프로세스의 내용으로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두 번 이제 토요일날 저녁 8시에도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런 세미나를 누가 들으면 좋은 거예요? 어 강사님들도 괜찮고요 저는 이제 교직원 선생님들 대상으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강사님들 컨설턴트 분들 그리고 이제 직업 상담사님들 분들을 좀 더 주안점으로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원래 그러면 이런 AI나 뭐 기술적인 거나 이런 일을 하셨었나요? 아니요 저는 이러한 쪽을 한 건 아닌데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AI 면접 기술을 한다고 해서 기술을 굳이 학생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죠 왜? 학생들은 1도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해요 간단하게 이제 이제 AI 면접 구성이나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그냥 아 이런 게 있어 라는 느낌으로만 짚고 가지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걸 어쨌든 안 알려주더라도 내가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제가 이런 거예요 이제 기술은 이러이런 부분이야 근데 이걸로 토대를 해서 여러분들의 외적인 어떤 부분들을 분석하고 있다 내적인 어떤 부분들을 분석하고 있다 에 대한 이 결과물에 대한 기반으로 설명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기술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내가 그 기술에 맞게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 how to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인풋을 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컨설턴트 분들이나 취업 담당자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학생들이 물어볼 수도 있고 전반적인 이 채용의 트렌드 흐름 그리고 넓은 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얘기해 주는 내용들은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은 많은 분들이 그 가끔씩 연락이 와요 그 AI 면접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좀 글이나 아니면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어 그런 자문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아니 실제로도 이런 책을 쓰셨잖아요 네 네 수시채용과 관련된 취업 전문가의 이야기인가요? 정시채용이 이제 줄어들면서 직무에 맞는 적합한 인재를 뽑는 수시채용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언제 수시채용이 올라올지 모르는 그런 형태로 이제 공고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이제 준비를 하려면 내가 이제 미리 어떤 직무를 갈 것인지 어떤 회사를 갈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자리가 잡혀 있어야 준비해야 될 것들을 이제 미리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또 접근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 이제 직무를 중심으로 이제 뭐 자소서든 면접 답변이든 그리고 면접 간의 입장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이제 같이 남겨져 있고요 또한 이제 트렌드가 되는 AI 면접과 ICRU라고 하는 이 진단 도구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내용을 넣어놓고 자기 분석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인성 검사에 대한 부분 내용과 함께 이렇게 넣어놨었어요 지금 또 쓰고 계시는 지필 중인 책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이제 또 AI 면접 책으로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쓰셔야죠 전문가십니까 시중에 있는 지금 책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뭔가 풀어져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으로 이걸 해야 좀 쉽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까 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일단 타겟은 제가 학생으로 하는 게 지금 제일 맞는 것 같아서 학생들의 버전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그리고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어요 향후에 또 준비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진로 교육이지만 어떤 진로 교육이냐면 나의 내면을 긍정화시켜서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가 아니면 내가 부정적인 인식과 아니면 또 내가 위축되고 자신감 없고 이런 학생들이 스스로가 안에서 깨어나와가지고 좀 자기만의 길을 자기 스스로가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제가 그 길을 잡아주는 그러한 과정들 교육 프로그램들도 기획을 하고 싶어요 저학년 때부터 바로는 안 바뀌겠지만 계속 인식을 심어주자 변화에 대한 씨앗을 뿌려주자 그래서 저학년 진로 캠프에 좀 더 저는 인풋을 넣고 싶어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과 ICRU와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한 진로 캠프들을 더 많이 확장시키고 또한 이거를 또 기반으로 해서 더 심리적인 부분들도 더 넣어서 아예 학생들이 이걸 들으면 나의 모습을 좀 더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까지도 기획하는 그러한 교육과정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런 이성적인 교육만 하시는 것을 알고 느꼈었는데 뭐 전반적인 계획이라던가 또 이런 향후의 목표들을 들어보면 이성과 감성을 다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전문가로서 향후에 더 많이 알려지시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 됐네요 우리 구독자 분들 또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그 강사님들이 학생들을 코칭할 때도 약간 그러한 이런 게 정답이지 이렇게 가니까 좋아 이렇게 너무 한 방향성 일방향성으로 가는 경우들이 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학생이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게 그리고 학생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재해석을 해버리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의도로 얘기를 했지만 그 학생은 그 의도를 자기만의 기준으로 또 재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학생과 그 학생의 생각과 인식과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개선할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원한다고 해서 거기에 이끌려서 정답을 만들어주는 아니 거기에만 좀 치우쳐서 가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 더 이제 학생들 스스로가 생각해서 사고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코칭이나 컨설팅들을 좀 더 아니면 교육들을 해 주신다면 훨씬 더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AI 면접 전문가이신 에이어스 박성준 대표님을 만났는데요 혹시 영상 보시고 AI 면접 관련된 또 AI 역량 평가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다 달아주세요 그러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전국 강사자랑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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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